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2억 4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레유기 16장에서 1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재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재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재재물로 삼고 순양을 번재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지발을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재재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재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지발을 위하여 속재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재재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재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재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재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재소 위와 속재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그가 지송소에 속재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재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재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오 그 지송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재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송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재하고 속재재 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것이오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재재 수송아지와 속재재 염소의 피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재하였은 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기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이 너희를 위하여 속재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귀래라 기름 보험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부를 행하는 제사장은 속재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송소를 속재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재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재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귀래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년에 한 번 속재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적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적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린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들이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자에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우리는 내위기 16장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3대 명절과 절기 대속제일을 반복하면서 예습가를 벌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으로 새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가서 위에서 집중하게 했을 때 유형과 같은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보드와 함께 지나도 원하는 게 아니라 보드와 함께 도착하며 사실은 이븐에 대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정신이 되었습니다 여 ma inco는 무지는 호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